써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브레드와 BJ쌍이 조교 캐릭터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성 모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아니 나 오랜만에 나왔는데 나 머리에 엄청 작은 모자를 씌워져가지고 아 우리 귀여운 아 맞다! 우리 오늘 왜 나왔지? 아 저 우리 오늘 저기 뭐야 수능 수능인데 이제 수능이 언제더라? 아 11월 15일 먹여일! 맞아 11월 15일에 수능 보는데 그때 수능 잘 보시라고 응원 한번 하려고 나왔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 수능 보시는 분들 정말 정말 많을텐데요 브레드와 쌍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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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슥슥 잘 씻고 슬슬 잘 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딱딱 붙으시기를 브레드와 쌍이 간절하게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수능 응원 이벤트로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 아이템을 지급해 드린다고 하니깐요 승은 응원 아이템 사용하구요 함께 멋진 영상 많이 만들어서 응원해주세요! 쌍과 브레드는 조만간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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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